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화주에 가서 드라마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콜타임도 그렇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쿨타임이라서 지금 아주 기분 좋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이 느낌을 가지고 촬영장에서도 아주 좋게 나이스하게 촬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막이 됩니다. 우리는 네, 드디어 제가 파주 출판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요 금강에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가깝게 주차를 했네요. 일단은 일찍 도착했고,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아주 좋은 꿀 촬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요, 끝날 때까지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이 일찍 끝났습니다. 와우! 촬영이 일찍 끝났습니다. 시간보다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대기 시간도 짧았고, 촬영하는 시간도 짧았고, 너무 많이 쎄습니다. 근데 최종 편집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내려놓고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조심히, 안전히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연습,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운동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모두들, 화이팅! 모두들, 화이팅! 모두들, 화이팅! 모두들, 화이팅! ег